퀴즈맛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칠리 소스에 묻혀서 칠리소스에 묻혀서 양반 단무책 단무지 단무책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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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진짜 잘 튀겼네 진짜 잘 튀겼네 진짜 잘 튀겼네 음 음 음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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